아이고 죽어 죽어 다 바보들 진짜 프리덤이다 프리덤 프리덤 지금 신문 보면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있는 중입니다 음 아 이 복장으로는 여기에 있을 수 없대요 좀 더 적절한 복장을 입고 오라고 하네요 아무도 없는데 무슨 내가 올라가 내가 올라가겠다는데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 어 찾았습니다 오 좋았어 도망가 일어나 아아 숨어 숨어 에이 사시 감상 드디어 저 얼굴 일이 막 보이고 있네요 무섭게 죽어 죽어 그냥 으이 으이 아 으흐흑 좀 떨궜어 피해있으면 돼 피해있으면 돼 으이이이이이이의 어 아 시체수 찾았다 흘렀다 한 명만 들어오고 있죠? 자 여기로 이 사람 나오면 들어가 그렇지 히스 건! 히스 건! 히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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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죽어 죽어 다 나 피 없어가지고 지금 흑백으로 바뀐거 보세요 어? 사람 또 운다 여기로 올라가면 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운다 울어 야 지금 이상하게 징징거릴 때야 지금 울지 말어 결국 결국 부상 어 금고 여깄죠? 369였죠 아까? 아 그냥 이거 고치러 온 사람인데요 DNA 샘플? 빨리 죽이자 그냥 당신은 아무것도 못 본 겁니다 자 목격자가 없으니 암살이죠 DNA 샘플 안녕하세요 까불어 오니까 왜 여기 계셨어요 죽고 싶어서 여기 있었습니까? 아 잠깐만 칼 꺼내 칼 꺼내 아 나 나 뭐 나 뭐야 나 왜 죽어 왜 죽냐고 아 저 바이러스가 어딘지 모르겠네 안녕 이 녀석아 그래 뭐 나 뭐 아 잠깐만 잠깐만 딱 보니까 날 아는 애구만 아 여기다 버리면 되겠다 죽이지는 말고 그렇지 죽이지는 말고 그냥 이렇게 잠깐 숨겨놓는 거는 괜찮은데 아 이 사람이 딱 먹기 좋은 정원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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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켰어 앞에 앞에 있었어 제 범죄가 발각됐습니다 또 하지만 내가 죽인 거는 모르지 어 여기 밑에? 여기 내려가는 곳 있어요? 진짜 다 아니 다 같이 붙어 댕겨가지고 뭘 어떻게 유인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도 아까 용병 둘이랑 과학자 한 명 있었는데요 그냥 여기 그냥 아니 죽이면 안 된단 말이지 세 개 던질 게 세 개가 있나 보자 렌치랑 해머 그리고 한 명은 주먹으로 다운 어떻습니까 해볼까요 렌치 됐고 그 다음에 핸드폰 핸드폰도 던져보자 아 핸드폰 안 던져져요 해머로 그 다음에 저분이랑 싸워 뭔가 싸우면 내가 이길 것 같죠? 아 아 아 싸우는 게 아니라 좋더라 아 으 도망 엄청 빨리 가네 아 치워 죽은다 아 놓쳤어 죽읍시다 아까도 그냥 기다렸으면 됐었네 으어 하하 아 너무 짜증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죽을 것 같아 하하하하 진짜 이게 아 오늘 저 왜 이럽니까 하하하하 고개 무빙으로는 부족했대 아 왜 또 알아봐 이거 저 그냥 옷 입고 갈게요 아 바로 바로 못 알아보네 옷 입으니까 바로 못 알아보죠 하하하하 여기 진짜 시끄럽다 자 렌즈 죽고 누가 가서 이르기 전에 어딜가 감히 어 잠깐만 뭐죠 이거 굉장히 좋지 못한데 빨리 몰래 나가야지 아 문 열린다 좋다 시간 지내면 알아서 파괴될 겁니다 시간 지내면 알아서 파괴될 겁니다 아 그래 이거지 도망을 못 가게 했었어야 됐어 겟러브 겟러브 마이 페이스 저도 아까 저거 때문에 너무 아무도 몰라 내가 저거 파괴한거 아무도 모르죠? 내가 저거 파괴한거 아무도 모르죠? 올라간다 짠! 미쳤다 진짜 이거 2시간 20분 동안 했어요. 이 미션을 시체만 옮기고 있어. 저 시체들은 도대체 어디서 만든 시체들일까? 죽어 죽어 다. 나는 오늘 사람을 죽인 적은 없거든요? 타겟 한 명 말고는 죽인 적이 없어. 죽이면 괜찮아요. 그냥 잠시 기절만 시켰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논타겟 킬드로 5만점이 깎였어. 그래서 0점이에요 결국. 아 이거 진짜 아예 죽임이 나는 깎여봐야 조금 깎이겠지 했는데. 잠깐만. 우리가 세 가지 미션이 있었죠? 그거를 3개 달성하면 2만점을 얻는데 5명을 죽임으로써 5만점이 깎였어. 진짜.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아 소름 돋네요 이거. 아 그러게요. 마이너스 3만점 안해줘서 다행이다. 진짜. 아 깼다는데 의의를 줍시다. 네. 네. 아 네.